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시 여러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에로레이크 10월 출시 예정 AMD의 선빵으로 시작된 이남대전 이번주는 1000코너 인텔 진영 소식입니다 한동안 에로레이크 QS 관련 떡밥이 이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드디어 이 전라인업의 세부 사용과 출시 일정 그리고 유출 성능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거 지금요 인텔 측이 공식 성명을 내면서 에로레이크의 출시 일정이 변함이 없다고 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10월 출시가 더 이상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 Z870 보드 출시일이 10월 17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어디쯤에 구매가 가능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에로레이크 관련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업 정보입니다 원래는 논K에서 KF 그리고 T버전까지 훨씬 더 많은 제품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 관심이 갈 만한 그런 4가지 모델로 축소해서 가져와 봤어요 모델명부터가 좀 특이하죠 원래라면 이 14900K의 다음 세대니까 뭐 15900K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인텔이 코어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 모델명도 아예 넘버링 체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5900K의 포지션은 285K가 가져가고요 15700K는 265K 그리고 15600K가 245K 뭐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뒤에 아 요상하게 5를 붙이는 걸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요 이렇게 만들 거면요 뭐 290K나 270K처럼 맨 끝자리가 5가 아니라 이 0으로 끝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아 이 이상한 넘버링 정책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스페이겠죠 공정은 예상대로 인텔의 자사 공정인 20A가 아니라 TSMC의 N3B 공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45K 같은 코어 울트라 5 시리즈는요 인텔의 20A 공정이 혼용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 스레딩이 빠지면서 이 코어와 스레드 개수가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24코어 24스레드 또는 20코어 20스레드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처음엔 멀티 성능은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거지? 싶었는데 잠시 후에 유출 성능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믿는 구석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이퍼 스레딩이 빠졌어도요 이 멀티 성능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클럭, 경쟁사인 AMD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텔의 전세대랑 비교하죠 그럼 또 일부 라인업은 이 부스트 클럭이 살짝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인텔 본인들도 이 14세대에서 그 무리한 체력소가 자충수였다는 걸 아는 건지 이번에는 뭔가 이 클럭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비전력 이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일단 TDP 자체는 예상보다는 낮아요 뭐 TSMC의 또 공정빨이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EU 빼고는요 대부분이 125W입니다 그리고 PL1까지도요 이 125W를 넘어서는 제품이 없어요 제가 이게 재밌다고 말한 이유는요 전세대는 이 PL1만 해도 253W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14세대보다 이 소비전력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요 사실 PL2까지 갈 만큼 이 코어랑 스레드를 싹 다 갈구는 그런 헤비한 작업을요 자주 하진 않습니다 시대벤치 R23을 뭐 멀티로 돌린다거나 블렌더를 풀로드 건다거나 이럴 때나 PL2까지 가지 대부분은 이 PL1을 경험하게 될 거고 따라서 전성비가 엄청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타겟팅 자체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PL2 쪽을 보면요 이 285K 같이 최상위 CPU에만 전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무려 295W의 전기대지 하마 옵션을 만들어놨고요 그 아래 265K와 245K는 전세대보다 소폭 더 낮은 250W와 159W까지만 허용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아마도 전세대에서 이 클럭 차륙쇼 때문에 이 전체 라인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러 리스크를 줄이고자 이 285K에만 과하게 풀어놓은 것 같고요 265K랑 245K는 이 소비전력 양상을 조금 더 착해 보이게끔 하려는 뭐 AMD랑 비슷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긱벤치 6 유출 성능입니다 사실 긱벤치로는 양상을 면밀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 이 재미로만 보셔야 돼요 어차피 출시일 가까워지면요 시네벤치고 뭐고 다 유출이 될 테니까 그때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일단 이 285K 하이퍼스레딩이 빠진 24코어 24스레드라서 멀티는 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4900K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출시된 9950X랑 비교해도요 12%나 차이가 나고요 14900K랑 놓고 봐도 1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싱글도 압도적입니다 9950X에 대비해서는 2.7%가 더 빨랐고요 14900K보다는 무려 13%가 올랐어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일단 멀티 쪽은 쓰레드가 더 줄었는데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멀티에서 향상폭이 컸다는 게 포인트고요 싱글 같은 경우는 AMD가 솔직히 많이 따라왔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 에로레이크 전세대보다 이 부스트 클럭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갭 차이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극복해냈어요 단순히 유출 점수만 봤을 때는 인텔의 부활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올가을 차세대 이남대전 AMD가 먼저 선빵을 쳤지만 허공에 헛스윙을 했고요 남아있는 카드는 9800X3D밖에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9800X3D가 9월 출시인데 에로레이크는 10월이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리사수 박사 혹은 AMD의 임원이었다면 이 9800X3D가 정말 에로레이크보다 더 좋다고 가정했을 때 절대 9월에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에로레이크가 10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983D가 더 좋다 이렇게 맛보를 놓을 것 같은데 먼저 내보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이 경기의 결말이 예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지금 인텔 거의 말루 홈런 찬스입니다 AMD가 이 젠5로 똥을 거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에로레이크로 이 카운터 펀치 제대로 넣으면요 진짜 부활인 거고 만약 라이젠 9000 시리즈처럼 개똥같이 나온다면요 기업의 가치가 걱정이 되는 아니 됐고 볼타님 그래서 285K 사신다는 거죠? 야 에디야 98X3D도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벌써부터 285K 얘기야 아니 볼타님 어차피 라이젠 안 사실 거잖아요 야 라이젠이 잘 나오면 무조건 라이젠 산다니까 뭔 말인지 알지? 아이젠 안에서